안녕하세요.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대표입니다. 오늘 1인기업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중국에 좀 갈 예정입니다. 사실 저는 중국을 몇 번 다녀왔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. 가서 결제를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주소도 찍을지도 모르고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.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혼자서도 가보고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하고도 여러 현장을 다녀와보자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. 사실 해외를 한 번 간다는 게 엄청난 결심을 하고 갈 게 아닙니다. 그냥 제주도나 대전, 부산에 박람회 가듯이 교통비만 좀 더 쓰고 시간만 반나절 더 쓴다는 생각으로 가면서 쉬운데 참 마음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긴 가는데 자주 가다 보면 사실 일이 되더라고요.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떤 큰 기대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, 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1인기업 아카데미에 두 분과 가는데 이제 그 이글루님과 그 다음에 또 네, 김병희 대표님하고 또 두 분과 함께 갑니다. 네, 바로 오셨네요. 네, 이글루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여기서 한 분이 있습니다. 어디 계시나요? 한 분은? 아, 예. 들어가셨어요? 아니, 잠깐. 화장실에 가서. 아, 그래요? 벌써 체크인이에요? 네, 들어갔어요. 아, 그렇군요. 아슬아슬하게 왔네요.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. 저희 둘만 가는 줄 알았어요. 저도 중간에 잡혔어요. 잡혀가지고 왔어요. 그럼 비행기 타서 오겠습니다.